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야 돼. 저는 오늘도 이 언니 따라왔어요. 네, 제가 별이 초대했어요.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CGV 머리 빗나는데? 제발 줄이 안 길었으면 여기 쭉 올라가요. 저기 산 사람들이 보인다. 봐봐. 그래서 오늘 테마가 핑크잖아요. 핑크 제가 누가 봐도 내가 방탄팬인데 지금이 화요일 3시 다 되어가는데 지금 딱 정시예요. 3시 다 핑크 봉투 보여요. 저기 줄 서 있네. 이제 이거 예쁘다. 줄리 오, 줄 안 길어. 한 20분 기다리면 될 것 같죠? 20분 기다리면 될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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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любим다. 寒이 아, 한국 와도. 아,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모자. 응. 너무 예쁘다, 핑크. 응. 나, 이 케이스 사고 싶은데. 어떤 거요? 품 케이스. 아, 이거? 이거 예쁘다, 핑크. 오마이, 마이, 마이. 품절 안 됐습니다. 오마이, 마이, 마이. 품절 안 됐습니다. 네. 네. 16반. 연필로 여기가 너무 잘생겼어요 더 이상한 거 같아요 ㅎㅎㅎㅎ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우와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labs 소금 8장 참기 환불 참김이 aide 하나 하나 켓 자 마Ż은 박수를 씻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닭 SOc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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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예뻐. 이거 뭔가 지민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핑크 컬러. 이거 진짜 예쁘다. 이 다이어트 너무 링크해. 다이어트 잘한다? 얘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니도 보고 있습니다. 핑크 컬러. 핑크 컬러.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예쁘다. 아 귀여운 거야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베리의 고추냉이 아 지민! 아 지민아! 지민 제일 좋아하는데 미안 못 알아봐 너무 귀여워 지민이랑 언니랑 아렌 언니 최애는 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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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렇게 웃는 것이 처음이에요 아 넌 누군이나 잘못해구나 나의 최애 정육이랑 지민이가 있니?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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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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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위가 우위가 귀여워 신기하다 귀여워 원하는 것 같은데.. 누락 찍고 있었어 오우 예스! 우와 뭐야 안 익어 포근합니까? 포근합니까? 아 너무 귀엽다 괜찮으세요? 케이스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액체랑 같이 파스 제 스타일이 이건데 언니는 이게 더 좋아요 결제하자 결제하자 이게 황금이야 100%먹는 필요 없으세요? 100%먹는 25,100원 이거 끝이지만 네, 끝이예요 여기가 이 문으로 보나가네 여기 픽업 히어 여기 픽업 히어 헷갈려지 말라 아 여기 앱이 있어 이걸 보고 가면 또 나와 픽업 히어 여기 픽업 히어 2번이 픽업 히어 더 벽업 히어 초피팩 안에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네요. 지금 찍어먹는 건 아니지? 썸먹지? 이거 진짜 풍래요. 아 이거는 이렇게 돼 있네. 근데 막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 이렇게 되어있다 그냥 잔잔한 파는 느낌? 아 그러네 근데 이쁘다 케이스 얼마 만이야? 아니 케이스 얼마 만이야 귀엽다 예쁘다 화이트랑 어울린다 진짜 이쁘다 지민이야 아 이거 지민이 였어요 뭔가? 어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늘 과연 아 여기